지금부터 온몸에 탈출 지도를 새길 석코필이 필요한데 당신들 중에 석코필이 석코필이 누구지? 과연 박아저씨 박나래가 몸에 지도를 그릴 석코필은 누가 될까요? 황재성이 석코필이다 1번 황재성, 양세찬, 그리고 황재성, 황재성이 석코필이다 2번 이것도 아니다 문세윤이 석코필이다 3번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의 몸을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선택 황재성, 양세찬, 그리고 황재성, 양세찬, 양세찬, 황재성, 양세찬, 황재성, 문세윤 싫어요 änd서요 황재성! 황재성! 석코필! 황재성! 아니요 황재성! 아무나 걸려라 황고여들아버덩! 황법해야 돼! 석코필! 양세찬! 와! 우와! 야, 센스! 뭐하는 거야! 너희들 죽일 거야 정말 죽일 거야 와 진짜? 세상에 이럴 수가 없었어 세상에 우리 포기해 없었어 박근세윤 왜 하필 이건 연습도 안 했지 아직까지도 못했어 다들 집중해 집중해 나는 석꼬필이야 갑자기 석꼬필이 됐어 야 이봐 석꼬필 야 안 돼 잘 들어 나는 가슴이 너무 커 난 가슴이 없다고 석꼬필 너네 뭐 하는 거예요? 극으로 다시 들어가 야 너희들 집중이 안 되는데 이거 하나씩 봤네 니 몸에 그려가지고 우린 그쪽으로 빨리 나가면 잠깐만 시간 없어 일루와 내가 문세윤한테 들었는데 세윤이는 차라리 바지를 내리겠대 아니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여기 감독이 어딨어? 여기 감방이야 감방 잠깐만 얘들아 최대한 몸을 활출암피면 가슴이 조금 작아질 수 있어 오케이 자 해보자 해보자 어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어 괜찮아 지금 괜찮아 오케이 야이씨 자 빨리빨리 끝내자 빨리 와 어디지 빨리 너의 트라우마를 없애줄게 뭐 하는 거야 그래도 너의 트라우마는 없어야지 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그래 와 그림델트 그림델트 자 됐어 시작해 됐어 됐어 파이팅 내가 친구를 구했어 자 자 자 집중해 나쁜 놈들 이 자신들아 나쁜 놈들 어디로 나가면 돼 젖꼭필이야 젖꼭필 조용해 조용 젖꼭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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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제발 빨리 탈피어 지도를 그린다 우리는 직원 박아저씨 우리 어디입니까 지금 이 그린존에 있다 그린존에 있어 그린존에 있어 그린존에 있어 그린존에 있어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보면 여기 바로 감시탑이 있다 감시탑 감시탑을 돌다보면 야 사람들이 나 싫어할 것 같아 야 박아저씨 난 마지막 방송 같은데 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리 집에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돼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바로 비밀 동굴이 있다 지름길로 간다 자 바로 지름길로 간다 지름길로 자 바로 지름길로 뭐하는지 안 돼 안 됩니다 오케이 어쩔 수 없다 그럼 바로 역동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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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박 아니 나 가자 어디 나가면 돼 자 자세하게 얘기한다 여기는 바로 지름길로 내려가 다녀 정신 차리세요 우린 나가야 돼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래 지도를 내려놔 오케이 마지막 탈출을 알려준다 자 사람들 보니까 마지막 탈출을 자 저 뭐하는 거야 잠깐만 자꾸 지금 이런 방이 없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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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해 도저히 잘못해 즐거움은 끝이 없다 티비엔